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여기는 서귀포에요. 서귀포에 물회가 굉장히 맛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. 약을 많이 준대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미숫가루, 면, 정료 아니에요. 비비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. 전복. 참기름 싹 끓여서 맛있다. 제가 좋아하는 멍게. 소아. 네? 싱싱하느려. 비비자. 음. 없어요. 여기 하차는 절대 아니에요. 여기 들어와서 화면을 설치하니까 설치 끝나고 사용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설치하니까 오셔서 촬영하냐고 물어보시고 직원들 얼굴 나오는 것 때문에 말이 좀 있었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원들 얼굴 절대 안나오고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좀 조심히 촬영하고 가면 안되냐고 하니까 너무 중국당면 많이 드시는 사람 아니냐고. 그래서 화낙해 주셨어요. 이렇게 담았어요. 행복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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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먹었던 물회 중에서 최고예요. 최고예요. 으음. 음. 함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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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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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톱 톱 맛있지 응 맛있다 닭다리 닭다리 히어내진다 히어내진다 입어먹으니 또 시원해요 네 이게 나 이거 국면이지? 약간 노란색깔을 뜨거든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빨리 띄우는 것 같아 전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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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4분 전복 음 좋다 진짜 잘 먹었어요 배고픈과 더위로 노래가 더 맛있게 느껴졌을지도 모르지만 약간 구성이나 양이나 자격량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녕! 사랑해요!